대한문 태극기 집회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칼럼을 하겠습니다 새 책 칼춤이 나왔습니다 노란 완장찬 무늬병들의 피비린내 나는 칼춤 정치보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에게 필독을 권합니다 윤창중이 피를 토하듯이 써온 세 권의 책 윤창중의 고백 피정 2017년 12월 운명도 절찬이에 판매 중입니다 구독료 납부와 도서주문은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정말 웃기는 일이 정말 벌어졌습니다 김정은이가 토요일 아침에 북한 중앙방송을 통해 가지고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겠다 그리고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에 있는 핵시험장을 폐기하겠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저 윤창중은 이것은 김정은이가 이미 북한은 핵 보유국이다 그 핵 보유국이라는 위상을 전세계를 향해서 과시한 것이고 두 번째는 풍계리 핵시험장을 폐기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다 이건 완전 사기극이고 위장극이다 왜 그러냐 이미 핵 개발을 다 해놓았기 때문에 설사 풍계리 핵시험장을 폐기한다 해도 그 지하까지 들어가는 핵시험 그 현장을 다 파기한다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을 누가 가서 검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 핵시험장이 이미 다 노후됐기 때문에 그냥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하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선물로 던져주는 것이다 완전 사기극이다 위장극이다 여기에 속아 넘어서는 안 된다 제가 참 연설도 했고 또 연설이 부족해서 별도의 칼럼을 했습니다만 그게 완전히 맞아 떨어지게 된 사건이 발생했어요 정말 웃기는 코미디가 뭐냐면 그 풍계리에서 47km 떨어진 지역에서 진도 2.3에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이 왜 지진이 발생했느냐 이 안전장치를 완벽하게 하고서 핵시험을 지금까지 해왔어야 되는데 북한이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강행하다 보니까 그 소위 말하는 주변에 있는 지형이 무너지고 있는 거죠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기상청에서 지금까지 이런 지진은 9차례에 걸쳐졌다 이게 지금 9번째다 말이죠 이 후유증이 아마 굉장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일각에서는 체르노빌 폭파보다도 더 심각한 그 후유증이 나타날 것이라 하는데 저는 그 이상이라는 견해에 공감합니다 동의예요 정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정말 이 북한의 인권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이게 정말 한민족 우리 대한민국 소위 말하는 한민족 한민족의 어떤 큰 재앙이 될 거라 저는 확실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게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핵실험 그 장소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지할 수가 그러니까 그냥 김정은이가 지금 문재인 씨가 그 드루킹 김경수 댓글 공작 사건 때문에 엄청난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을 알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이가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지금 사면 초과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물하나 준 거다 선물하나 준 건데 역시 알고 보니까 저희들이 예상했던 대로 그 풍계리 핵시험장은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완전히 집안이 무너지니까 말이죠 자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방금 전에 국방부에서 국방부에서 그 대북 확성기 있잖아요 그 대북 확성기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그랬어요 왜 중단하느냐 아 김정은 위원장께서 그 엄청난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냐 해가지고 없는 것 아니냐 해가지고 이야 대북 확성기 방송을 또 중단했어요 이 김정은이가 가장 치명적인 게 대북 확성기 방송입니다 탈북자들이 그 확성기 방송 듣고서 탈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치명적인 건데 그것을 중단했어요 그저 김정은이 비위를 맞출 수 있는 게 언제 어떻게 참 그야말로 한 접시 올리르자 이걸 참 노심조사하고 있다가 딱 나오니까 자 우리 대북 확성기 방송 충단하겠다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27일이 남북정상회담 아니에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루 전날에 한미연합훈련 한미연합훈련 북한이 요구한 그 한미연합훈련을 그날 끝내겠다 독수리 훈련 일정을 26일까지만 하겠다 26일까지만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은 이미 북한의 종속국가가 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23일부터 2주간 실시되는 키 리졸브 연습도 회담 당일 27일에는 당일 중단하겠다 정말 이렇게 코드가 맞지 않는 그 정권 밑에서 참 대한민국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참 너무 힘들어요 정말 너무 이 피가 거꾸로 쏟아가지고 이야 정말 이런 나라에 어떻게 정을 붙이고 살아야 되느냐 완전히 이 문재인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게 김정은의 사기이고 위장이라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뻔히 알고서 아는데 그냥 북한한테 김정은한테 한 접시 상납하는 거죠 왜? 왜? 뼛속까지 좌파이기 때문에 이걸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 도대체 왜 그런 미친 짓을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게 해답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자들은 그야말로 믿을 수 없다 왜 믿을 수 없느냐 뼛속까지 좌파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피가 통한다고 그러죠 피가 통한다고 피가 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북한에 대해서 김정은에 대해서 전 세계가 정말 완전히 정신병자 미친 집단이라고 모든 나라가 다 인정을 해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종북 세력 왜 그러냐 그건 뭐냐 피가 통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뼛속까지 그야말로 DNA 자체가 통하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거죠 이런 짓을 자 이런 것은 말이죠 결국은 정권이 바뀌면 또 정권이 바뀌기 전에 문재인 정권 문재인 권력이 결국은 이제 시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과연 이런 결정을 누가 내렸는지는 누가 내렸는지는 다 밝혀야죠 검찰 동원해가지고 네 그리고 법원에서도 다 재판해야죠 당한 만큼 갚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다시 제대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분명한 거죠 그런 시간은 틀림없이 오게 됩니다 제가 이번 칼럼 방송에서는 문재인 김정은 트럼프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진정한 최종 승자가 될 것인가 이런 테마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 세 사람을 미국의 타임지가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명 중에 이 세 사람을 뽑았어요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이제 앞으로 대박 터뜨릴 것이냐 대박 난 거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 김정은이가 또는 문재인이가 또는 트럼프가 노벨평화상 공동수상을 하던 그 셋 중에 둘이 봤던 한 명이 봤던 간에 대한민국은 일단 건국 이후 가장 최악의 엄중한 위기다 대한민국의 간판을 내려야 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위기다 저는 봐요 왜 노벨평화상을 봤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김대동 씨 때 봤잖아요 그 노벨평화상 위원회는 세계에서 가장 무책임한 집단입니다 난 정말 노벨평화상 위원회한테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도대체 김대중 씨한테 노벨평화상을 줘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의해서 완전히 포로가 된 이 노예가 된 이 상황에 대해서 노벨평화상 위원회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노벨평화상 위원회는 제가 볼 때 정말 보통 문제가 되는 집단이 아니에요 아주 무책임한 집단이에요 역대 그 노벨평화상을 받은 사람을 보면 전혀 딴판에 그야말로 자기가 몸담고 있던 집단에 또는 그 영역에 가장 위해를 많이 끼친 사람들을 노벨평화상 노벨피스프라이즈 위너로 지금까지 뽑아왔던 것을 참 우리가 다시 한번 참 명심해야 될 상황인데 미국 타인지라는 권위있는 그야말로 권위있는 미국의 시사주관지가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트럼프, 문재인, 김정은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는 것하고 영향력이 있는 것하고 자신들의 역할이 완전히 파고로 몰아가는 건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이 세 사람 트럼프, 문재인, 김정은 중에 과연 어느 누가 최종적인 승자가 될 거냐 최후의 승자가 될 거냐라고 저는 한번 제가 상상을 해보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무슨 점치는 게 아니라 이건 정말 논리와 이론을 갖고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이것을 오늘 이 시간에 다뤄보고 있는 건데요 저는 그렇게 봐요 김정은이가 사기를 치던 무슨 위장극을 벌이던 간에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북한 핵게임에 있어서의 승자는 이미 김정은입니다 이미 김정은 참 통탄할 일이에요 왜 그러냐 지금 문재인과 남북정상회담을 27일 날 하기로 되어 있고 또 5월 말이나 6월 초 또는 6월 중순에 트럼프와 북미 또는 미북정상회담을 한다고 할 때 그 회담을 그 회담을 그 회담을 3대 세습에 그야말로 참 한심스러운 한심스러운 나라의 한심스러운 지도자 무지막지하게 지 고모부를 고사포로 쏴 그야말로 작살 내버리는 그러한 정신병자 그리고 자기 이복형을 그야말로 백주에 고항에서 암살시켜버리는 독극물로 말이죠 그러한 지도자였다가 대한민국이라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들어가는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 최강의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주고 있는 나라가 된 거죠 이거 하나만으로도 문재인의 역할은 엄청났던 거죠 사실은 이거 하나만으로도 저 같은 입장 저 같은 진정한 제 나름대로 제가 볼 때 보수주의자 입장에서는 이 하나만으로도 문재인은 저는 탄핵 요건이라 봅니다 김정은으로 그야말로 전세계에서 핵보유국 세계 최강의 국가로 미국에 의해서 인정을 받은 거죠 레코리션 그 발상이 어디 있었냐 바로 문재인의 발상이다 이거죠 내가 준비 역할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러던 차에 그러던 소위 말하는 김정은과 만나기 위해서 애걸복걸 안달 하고 있던 그 문재인에게 평창 올림픽을 통해가지고 김여정을 보내서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하니까 덥석 받아들였죠 덥석 받아들이면서 대북 특사단을 보내서 김정은에게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내가 중매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받아들인 거죠 이 자체만 하더라도 뭐냐 이건 그야말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이적이고 역적입니다 역적질입니다 이적에 해당하는 것이고 역적에 해당하는 행동인 거죠 뭐냐 북한으로 하여금 김정은으로 하여금 핵보유국의 국가 지도자로 만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문재인이라는 대통령 최고 권력자가 김정은을 만나는 것 자체가 뭐냐 만나는 것 자체가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거라 이거죠 정치학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부인 리설주라고 말이죠 그 리설주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정상국가의 지도자 북한이 정상국가이고 자기 와이프까지 데리고 나오는 포스트 레이디를 데리고 나오는 공개하는 그러한 정상국가임을 보여준 거죠 김정은에게 완전히 놀아난 거예요 김정은의 극장정치라는 거 그 극적인 효과를 노리려는 노리려는 모든 걸 집중하는 그 김정은의 극장정치 시어트 파리틱스에 딱 그냥 한 접시 올려준 거죠 네 지금 김정은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왜 김정은이가 저는 이렇게 봐요 김정은이가 이게 완전히 지금 대박이 터진 거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고 지금 대박을 터뜨리고 있고 또 대박을 더 터뜨릴 것이다 이번 27일 날 문재인과의 판문점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은 완전히 전세계를 향해서 정상국가 이면서도 핵을 보유한 최강국 이면서도 그러한 최강대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가 바로 김정은 나요 라고 전세계에 보여질 것이다 참 정말 생각할수록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김정은은 정말 김정은을 보좌하고 있는 또 김정은 자체가 문재인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문재인의 대학마가 될 수 없는 엄청난 제가 볼 때 전술 전략가죠 그러니까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에 완벽을 기할 때까지는 완전히 무슨 전략이냐 두도지 전략이에요 그냥 두도지처럼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문재인과 트럼프가 볼 때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는 그 두도지 작전을 벌이다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완벽하게 성공하니까 딱 고개 들고 나오는 거죠 그게 금년 1월 1일 신년사죠 신년사 신년사에서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핵 개발에 완벽하게 성공했다라고 선언하고 두 번째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남조선과 남북관계 계산에 나서겠다 탁 하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서 엊그저께 20일 날 20일 날 노동당 전원회의에서는 자 우리가 핵보유국 핵강대국으로서는 성공했다 지금까지 핵개발과 경제개발이라는 이 병진정책은 우리가 과감하게 수정한다 앞으로는 핵을 개발했으니 앞으로는 경제개발로 가능한 것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그러면 핵을 개발한 소위 말하는 핵강국으로서 지금 미국에 를 상대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섯 가지를 요구했다 다섯 가지를 그게 뭐냐 완전히 대한민국을 무장해제하는 무장해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런 거죠 김정은이는 문재인과는 평화협정 문제만 논의하는 거죠 평화협정 그러니까 문재인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이 북한 핵문제는 남북한이 합의에 돌린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거기서부터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가 바로 김정은의 마인드세트와 똑같은 거죠 김정은의 머리와 김정은도 뭐냐 핵문제는 너희들하고 상의할 게 아니야 나만하고 상의할 게 아니라 트럼프하고 빅딜할 문제다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뭐냐 지금 문재인은 문재인이가 애걸 복구를 하는 것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거 그래서 한 번 자기가 요번에 완전히 커보겠다 붕 떠보겠다는 그런 게 바로 평화협정이야 평화협정 그래서 김정은은 소위 말하는 문재인과 평화협정을 갖고 얘기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한테 한 건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김정은은 트럼프하고 핵문제를 놓고서 자 우리가 핵폐기를 핥어이니 핥어이니 이거 들어줘라 그게 뭐냐 한반도에 있는 미국의 전략 자산 다시 말하면 핵무기죠 핵무기를 왜 지금 이 한반도와 주변에 왔다갔다 하고 있느냐 넣었다가 뺐다 넣었다 뺐다 하고 있냐 저는 지금 그렇다고 보는데 왜 배치를 했다가 다시 또 가져가고 이런 거 아니냐 소위한 전략 핵무기를 미국이 지금 갖고 있을 거라 그게 뭐냐 미국의 핵우산이죠 대한민국을 미국의 핵우산으로부터 이제 빼내야겠다 빼내야겠다 그게 바로 한반도에 배치된 미국의 전략적 자산을 철수하라는 거죠 철수하라 네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가 한미 전략 자산의 훈련 중지예요 바로 지금 구체적으로 실현이 되고 있어요 문재인 씨가 트럼프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지금 한미 양국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6일 이전까지 독수리 훈련을 끝내버리고 27일에는 키 리졸브 훈련을 하루 동안 중단한다 그렇게 빨리 끝내고 죽소하고 중단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만하는 거예요 이제 한미연합훈련 그만하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대한민국 완전 무장해제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뭐냐 제레식 미국이 제레식 무기를 통해가지고 북한을 공격하거나 핵무기를 통해서 북한을 공격하는 것은 공격하지 않겠다고 선언해달라는 거죠 핵무기와 제레식 무기에 의한 북한 공격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해달라 그 다음에 평화협정 체결해달라 그 다음에 북미 수교해달라 이거죠 이걸 제가 볼 때는 김정은이가 하나하나 하나 다 이뤄낼 수가 있어요 다 이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이게 김정은이가 핵포기를 하기 전에 바로 그 소세지 살라미처럼 갈기갈기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하나하나 하나하나 하나를 다 협상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런 소세지가 있다면 살라미 소세지라는 이태리 소세지인데 그걸 아주 잘게 자르는 거예요 네 저 뭐 일제 칼 같은 거 교세이 같은 걸로 그런 칼로 잘게 잘게 완전히 신랄처럼 잘라가지고 하나하나를 협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협상 상대에서는 완전히 그야말로 나가 떨어져 지쳐가지고 그러다가 또 이제 계속 배상과 보상을 받다가 수툴리면 협상 못하겠다 나오는 거죠 그럼 왜 그러냐 이러면서 그냥 줄줄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살라미 협상 전술 전략이라는 건데 북한은 김일성이가 1948년에 초등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세웠을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 전략입니다 전술 전략인 거죠 조금 더 변하지 않은 거예요 조금 더 그럼 초등적인 목표는 뭐냐 평화협정이고 북미수교고 초등협정은 뭐냐 그건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지금 한반도에 있는 핵무기라든가 여러 전략 자산을 다 그냥 가져가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공산화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 10대 20대 30대 40대들한테 공산화 어쩌고 하면 그건 씨도 먹히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정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건지 말이죠 완전 교육이 잘못된 거죠 씨가 먹히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지금 10대 20대 30대 40대 때는 어떻게 하냐 지금 공산화된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아니죠 완전히 그야말로 남북 남북이 하나가 되는 거죠 공산화된 그 국가 국가 완전히 대한민국 간판을 내려버리는 그런 국가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해답은 뻔한 겁니다 소위 말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김정은이가 전부 다 얻게 된 거죠 이걸 문재인이가 왜 해준다 이거죠 왜 중매에 나섰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이건 한반도 운전석이라고 떠들고 있는데 이건 문재인은 대리 운전이고 운전 핸들을 잡고 있는 건 틀림없는 거예요 그 옆에 완전히 김정은이가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고 있는 거고 뒤에 트럼프가 앉아있다 이거죠 트럼프가 그렇다면 바로 그런 구도라면 뭐냐 지금 논의되고 있는 남북정상회담이나 북미정상회담이 실패로 결렬이 된다 하더라도 이미 김정은은 위너다 이거 위너 이걸 대한민국 국민들이 똑바로 알아야 한다 이거죠 이미 위너다 이거야 이미 위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것을 받아들였느냐 그것 참 궁금한 거 아니겠어요 왜 받아들였느냐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은 바닥까지 내려가 본 이 기업인입니다 바닥까지 완전히 완전히 망해본 기업인이에요 자 이건 뭐냐 자기가 볼 때 밑져야 본전으로 생각합니다 밑져야 본전이다 밑져야 본전이다 저는 두 번째 승자는 누구냐 그건 트럼프라고 저는 봅니다 트럼프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볼 때 결코 이 김정은이가 대박을 터뜨린 것만큼 더 큰 재미는 보지 못할 거예요 만약에 북한 핵을 진정으로 폐기할 수 과연 cvid 까지 갈 거냐 저는 가지 못한다고 봐요 저는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북한의 오늘을 지탱하고 있는 북한의 탄생부터 김일성의 그가 북한이란 나라를 만들어서 지금까지까지 이르게 한 북한의 정체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게 바로 뭐냐 북한 핵의 핵 그리고 미국까지 강타할 수 있는 미 제국주의까지 강타할 수 있는 대륙한 탄도미사일을 개발한 거죠 이건 김정은이가 개발을 했지만 김정은도 저는 폐기할 수 없다고 봐요 왜 이걸 폐기하게 되면 김정은 자체가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는 거죠 자 그런데 왜 트럼프가 이것을 덥석 받아들였느냐 정의용이가 아 저 미국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김정은이가 그런다 그러니까 오케이 하라 네가 발표하라 왜 했느냐 믿져야 본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믿져야 본전이다 왜 믿져야 본전이냐 트럼프 입장에서 cvid가 되면은 그거야 금상첨화죠 그런데 그게 안 될 수가 있어요 안 되면은 트럼프 말대로 그 협상장에서 발로 차고서 나올 수가 있어요 나올 수가 있어요 나오면서 트럼프는 문재일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네가 하라는 대로 대화를 해보니까 이 김정은은 말도 안 되는 사람이야 네가 지금 보고 있잖아 다시 미국으로서는 최대 제재와 압박 맥시멈 센션 앤 프레셔 그리고 선제 북폭 선제 북폭 프리앰프티브 스트라이크를 할 수밖에 없다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트럼프는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트럼프 대통령한테 문재인은 그야말로 바짓가랑이 잡으면서 액을 복구할 겁니다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다시 한번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할 건데 트럼프는 발로 찰 거예요 트럼프는 트럼프는 이 김정은 이 김정은도 트럼프한테 코가 낀 꿴 겁니다 꿴 거예요 협상이 결렬이다 그러면 트럼프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최대 제재 압박과 그다음에 선제 북폭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거기에서 또 어떤 선물이랄까 김정은의 양보가 나올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자 그 와중에서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문재인 더 바꿔 말하면 대한민국에는 뭐가 남느냐 이거죠 모든 문제가 어떻게 되냐 김정은은 핵 보유국으로 완전히 인정을 받고 인정을 받게 됐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문재인한테 눈치를 안 볼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더 많은 프리핸드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문재인한테 자 이제 북한을 때린다 북한한테 무슨 제재와 압박을 강한다 할 때에 동맹국이라고 하는 이 문재인의 눈치나 또는 비위를 살펴볼 필요가 이제 없어진 거죠 그러면 어떻게 트럼프의 그 재량권이 이 프리핸드가 더 확대된 거죠 그러면 대한민국은 뭐냐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완전히 완전히 믿지는 장사가 된 거예요 완전히 믿지는 장사가 지금 되고 있다 저렇게 봅니다 참 통탄할 이야기죠 그런 상태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완전히 갖고 있는 명실상부한 최강대국으로서 트럼프와 맞짱을 들 수 있는 나라가 된 상태에서 대한민국은 뭐냐 이거예요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미국한테 요구한 다섯 개 조항 다시 한 번 말씀드리죠 한반도에 배치되어 있는 미국의 핵을 포함해서 모든 전략 자산을 다 끄집어 가라 두 번째 한미 군사연합훈련을 중단하고 다 폐지해버려라 네 세 번째 그게 바로 주한미군 철수죠 그 다음에 평화협정 제기를 하는 거죠 평화협정 그 다음에 북미수교 하는 거죠 북미수교 또 하나 빠졌습니다 그렇죠 제대식 핵무기에 의한 공격을 완전히 포기하고 완전히 미국의 미국의 호랑이의 일을 다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빼버리고서 뭐냐 북한이 대한민국한테 협박해가지고 연방제 통일로 가던가 공산 연방제 통일이 뭡니까 그럼 공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문재인 씨는 그야말로 최악의 위기 자신의 정치 생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최악의 위기로 몰아넣는 거죠 몰아넣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보수파는 사생결단의 저항을 하고 나올 겁니다 이게 뭐냐 말이야 이게 지금 제가 볼 때 27일입니다 27일 날 문재인 씨가 무슨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어떻게 나온다면 보수 우파로부터 엄청난 저항을 받게 될 겁니다 엄청난 저항을 받게 될 거예요 완전히 대한민국에는 좌우에 내란이 내라니 대한민국은 완전히 작살이 나고 말거랍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이라고 하는 문재인 씨는 분명히 이 같은 사실을 알고서 27일 판문점 정상회담에 나가야 한다고 저는 분명히 경고합니다 어설프게 대한민국 국민을 속일 수 있다 생각한다면 엄청난 후폭풍이 몰아칠 것입니다 분명히 경고를 하면서 네 칼럼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